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텅텅 시야입니다! 오늘은 자르겠습니다! 오늘은 만년설 딸기만 먹어볼게요! 일단 생으로 생이에요! 생 먼저 먹어볼게요! 일반 딸기는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얘는 살짝 연핑크 정도에요 오! 하트! 땅으로 소주 고추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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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맛있다 제가 먹었던 당국을 주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딸기동독 달아서 맛있어요 동당 동당 뭔가 딱딱해진 것 같애고 신기하다 오마이갓 근데 어떻게 하지? 사람같애 사람 참 좋아있던 비타민을 깨워주는 기분 너무 맛있어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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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자세히 맛있다 맛있다 이번 닭고를 시켰던 고기죠? 자, 맛있었어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!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! 그러면 안녕!